사실 오늘 주제가 변종의 늑대라는 건데 대한민국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2년 반 전에 이 책을 썼는 건데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축가로 좀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전문가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라고 벤처 이런 것들이 창업 인프라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하나 저는 이제 현재 서울 과거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센터에서 한 7, 8년 정도 교수로 좀 있다가 이제 나와서 재단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창업 생태계 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렇게 수상도 하고 근데 사실 이번 책이 이제 제가 여섯 번째 쓴 책입니다 책이고요 지금 일곱 번째 이제 이 변종의 늑대가 워낙 잘 돼서 이제 새로운 진격의 늑대라고 아마 재밌죠? 이 책이 이제 또 5월 달에 또 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도 뭐 이제 좀 여러 군데 이제 세바 씨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출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는 조금 이제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이제 그냥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제목도 변종의 늑대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해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변종의 늑대를 쓰기 전에 2017년도에 더 스타트업 카르텔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중기부하고 창업진흥원 이런 데서 거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백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도,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실 뭐 6, 7년밖에 안 됐고요 굉장히 그전에는 이제 여러분 벤처라는 말을 썼죠 맞죠? 벤처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드벤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험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이제 한 6, 7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한 사이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2017년도에 이 책을 쓰면서 이런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책을 쓰면 한 1년 정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쓰는데 이때 당시 한 50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잘 됐더라고요 보시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거의 잘 무명했었는데 지금 한 5년 지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잘 됐고 저는 이 50명을 인터뷰할 때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 그때 오는 전에 그것도 우리가 스타트업 얘기 잘 안 할 때 저는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겠구나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구나 이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북극성이 어딘지를 저는 스타트업의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선도하려면 높은 수준의 창업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한양도 있었죠 그리고 기업에도 있었고 그리고 인천광역시 유대특별위원회 있으면서 서울 경기는 인천이 좀 이렇게 낙후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집이 인천청납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활동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낙후가 되는지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도 제가 3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부산이 왜 청년들이 떠나는지도 알겠고요 지금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제가 서귀포에서 창업 도시를 만들어드렸더니 3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를 명예도우민으로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표창을 제가 작년에 다 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예산은 굉장히 작은 돈으로 사실 큰 성과를 내서 서귀포시는 그걸 대대적으로 지난주에 사실 홍보를 했습니다 솔직히 광역시보다 10분의 1 예산으로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청년이 없고 대학이 없고 뭔가 자꾸 이렇게 변명을 돼요 다 수도권에 가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서귀포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도 없고요 인구 18만 밖에 않는 작은 도시 우리 관광만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높은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방향을 어떻게 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핑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지역 창업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목이 이제 재밌습니다 변종의 늑대 여러분 변종 그리고 늑대 왜 늑대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늑대가 여러분 저는 이제 책을 제목을 쓸 때 제목을 잘 써야지 책이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섯 번째로 저도 이제 작가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늑대가 스타트업인 거예요 스타트업 여러분 스타트업이 다윗이거든요 대기업을 무찌르는 게 이제 곤리아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그런데 늑대들이 무리를 지르고 그래서 더 스타트업 카르텔이었어요 카르텔이 무리잖아요 뭐 조금 나쁜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군집을 이루는 그런 집단들이죠 그래서 이 늑대처럼 용맹하고 자기보다 덩치 큰 동물들을 무찌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늑대라고 지었고 또 하나는 이제 첫 장에 넘기면 프로로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제가 독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작가 김 노스트라다무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9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우리나라 코로나가 여러분 2020년 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 책은 2019년 12월 30일에 출간됐어요 그리고 책을 쓰는 거는 그럼 2019년 초에 썼겠죠 그런데 제 책 19쪽에는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적게 있어요 보시면 열어보시면 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전염병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제가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시면 예언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전염병이 굉장히 전파력과 확산력이 크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걸 저는 스타트업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변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요즘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변종과 늑대가 이걸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종의 늑대를 썼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독자들이 갑자기 책을 많이 샀는데 왜 샀냐고 변종이 들어있어서 코로나 책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샀더니 읽어보니까 다 스타트업 얘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저는 덕을 많이 받습니다 덕을 많이 받고요 여러분 유니콘 들어보셨습니까? 비상장기업으로서 일조의 가치를 합니다 맞죠?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1년 12월 기준으로 18개의 유니콘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일조를 만드는데 자 이 보도자료 우리 중소벤처기업 보니까 여러분 미국은 유니콘이 몇 개냐면 489개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171개가 있고요 인도가 53개가 있고 우리나라가 18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부산하고 제주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에 인구가 한 77만쯤 되거든요 부산에 한 300만쯤 330만쯤 되거든요 여러분 유니콘이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을까요? 서울 경기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인천도 없습니다 대구도 없고 광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조의 기업을 할 정도의 유니콘이 한 제주도에 한 3개만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일자리가 일본요? 일본은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일본도 많지 않습니다 일본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은데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유니콘이 만들어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교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런데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좀 부족한 실제인 거죠 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실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4억의 늑대 70억을 삼키다 4억의 스타트업들이 70억 인구를 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한 100개 정도 나오면 경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18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여러분 아시죠? 채용이 스타트업 쪽에서 더 많아지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대기업보다 훨씬 많아지고 이제 통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스라든지 배달의 민족 두나무, 야놀자, 무신사, 마켓컬리 이런 유니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아이디어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산업 자본주의 우리가 정부가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이런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왔는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만 하나 있으면 정부가 얼마나 많이 좋아집니까 제가 전 세계에서요 우리 외국인들하고 제가 징경했을 때 이 책을 내가 막 쓰면서 인터뷰를 6명을 했는데 대한민국만큼 지원금을 많이 주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청년들이 지금 취업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실패해보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으로 보지 말고 기적의 교육법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자체가 교육이다 창업 자체가 그걸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본주의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이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니콘 되는데 우리나라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5년 평균 7년에서 10년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미국은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예전에 6년에서 7년 요즘 한 4, 5년 이랬는데 제가 요즘에 책 쓰면서 느꼈는데 2, 3년 걸렸습니다 그럼 1조의 가치를 만드는데 2, 3년이 걸리면 과거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우리 1조 매출을 달성하는데 2, 30년 걸렸죠 그런데 지금은 5년에서 7년이나 칩시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요 이게 그래서 경영자들이 생략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나왔잖아요 요즘 디지털 경영으로 변환시켜야 된다 속도의 경위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속도 맞습니다 속도 두 번째 두 번째 구조의 충격 왜 판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한 2, 3년 예측해서 기획해서 나가면 우려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갑자기 배달의 민족 저런 게 나와버리고 카카오 저런 게 나와버리고 툭툭 변종의 늑대들이 습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구조의 충격이 십삭이게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범위입니다 렌즈, 범위 초연결 사회 사실 코로나가 지금 많은 걸 단절시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연결되고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속도, 구조의 충격, 범위는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의 경영에서 이 디지털 경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니어분들이나 우리 사실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역량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바일 하나 사면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노트북을 바꿔도 이 시스템이 다 다른 거죠 이게 전부 다 MZ세대들에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00명이 할 수 있는 거를 한 명이 할 수 있게 된다는 이걸 빨리 우리가 습득을 못하면 따라갈 수 없는 사회다 이게 바로 디지털 사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출간하고 제일 먼저 저를 찾아줬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창업진흥원 원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창업진흥원의 관계자들을 다 그때 오프라인에서 앉아서 이렇게 한 120명인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저는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은 다 그들만의 리그로 생활하는 거예요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창업하면 옛날에 다 망한다 다 돈 쳐가 본가 돈 빌려가지고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타트업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게 한국 경제를 바꾸는 얘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스타트업 전문가 전혀 그래요 제가 뒤에서 이제 글로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 이 스타트업을 해야 우리가 미래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 이게 결국 일자리에 대한 얘기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이게 저출산 고령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정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는 두 개의 종족이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시족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뭐였죠? 공무원 그런데 다행히 요즘 조금 다행입니다 요즘 공무원 인기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다 공무원 되겠대요 제가 한양대 강의할 때 교수할 때 우리 한양대 학생들도요 10명 중에 5명, 4, 5명은 다 공무원 그다음 공기업, 대기업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창업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들의 무거운 짐은 엄청나지잖아요 다 공무원 되겠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공시족이 있는 반면에 판교족도 존재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판교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군데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교족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 스타트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다행인 게 정말 유니콘 18개 중에 보면요 스카이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취업을 안 하고 창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좀 올라간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과거에는 똑똑한 친구들이 다 공무원 되겠다 그러고 다 안전한 직장으로 갔는데 지금은 좀 그 현상이 제가 이 책 쓸 때보다 한 2, 3년 흐르면서 조금 바뀌고 있다 이게 아주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천국을 만들어내다라고 이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얘들이 이 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닥터 자르트라는 에스트리 로드에 인수된 기업 여성분들 아시죠? BB크림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게 무려 한 1조 3천억의 인수가 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박사 동기가 여기에 근무를 해서 물어보니까 한 13년 만에 그렇게 됐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보면 지방대에 나와서 건축학과 나와서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걸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 때문에 제일 수혜를 본 기업이 넷플릭스잖아요 넷플릭스 다 보시죠 저도 꼬박꼬박 13,000원씩 결제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런데 이게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2억 명 제가 쓸 때만 해도 1억 6천명만이 이랬는데 지금 2억 명이 넘었습니다 2억 명 곱하기 13,000원 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오프라인 영화관보다 오징어 게임이 모셨잖아요 전 세계를 한 번에 연결해버립니다 한 번에 대스타가 돼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배달의 민족이 또 인수가 됐던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잡아 먹힐 것인가 먼저 먹을 것인가 이제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례가 예전에 토스가 LG유플러스 계열사를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아스를 다리 하나를 뜯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카카오뱅크가 회원수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 천만 명, 이천만 명 모으는데 한 2, 3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도 안 걸려서 다 모아버립니다 이게 아까 4차 산업혁명의 속도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속도의 게임 이런 것들이 변종의 늑대들의 습격으로 어퍼컷을 막고 전세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절대로 이 스타트업을 강화해서는 절대 기업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엑스레이터나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하고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쪽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신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그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지금 그럽니다 저희도 대기업하고 같이 그렇게 손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 경영의 신성장 동력의 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장은 뭐냐면 제가 이제 막 스타트업 생태계가 정말 미래를 좌우한다 이를 외치니까 한국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다섯 개 국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마크롱이죠 저는 마카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런 쪽하면 안 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몇 살의 대통령이 됐죠? 전화 30대 그건 저도 맞출 수 있어요 39이 됐습니다 39이 됐고 36살에 재정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돼 보니까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관광 다 가봤잖아요 파리에 청년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 전부 다 공문되겠다고 그러고요 부모님 유산 받아서 관광으로 그냥 편안하게 돈 벌겠다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대통령이 되니까 심장이 뜨겁잖아요 이 꼴을 못 봐주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국회 경비실 지원자조차도 박사위가 있다 여러분 경비실에 박사위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환경미화원에 석사위 지원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굳이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고학력자들이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만 들어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프랑스도 공무원에 26가지의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혜택을 그래서 이걸 다 마크롱 대통령이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나중에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청년들이 너희들이 직접 도전해서 창업을 하면 그때 지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또 어떻게 했냐면 친기업 쪽으로 바꿉니다 완전 기업이 잘 되도록 하면 근로자들이 어쨌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양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시업할 자리가 많아지니까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많이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좀 귀족노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노란 조끼에 강성노조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마크롱 힘들었습니다 초기에도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실업률이 높았던 게 내려가기 시작했고 일자리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최근에요 이게 그리고 한 지금 2, 3년 지났잖아요 제가 통계를 봤어요 여러분 프랑스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습니다 이 스타트업 때문에 최근의 상황입니다 제가 진격의 늑대 이번에 쓰면서 프랑스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걸 우리나라가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해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프란치 테크라는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줍니다 비자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연장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해외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민간에서는 뭘 해줬냐면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창업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스테이션 F라는 겁니다 이 스테이션 F가 면적이 1만 400평 축구장 5개 면적 정도 되는 만 평이 넘는 곳이 전부 다 한마디로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곳이죠 이런 거를 다 창업센터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유럽에는 이때 당시만 해도 영국 런던에 있는 공단을 도시재생에 만든 테크시티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청년들이 블랙호션을 빨려들어갔는데 이 프랑스의 파리 끝자락에 만든 스테이션 F를 만들어버리니까 다시 이쪽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국내 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보금자리를 인프라를 만드는 게 정부나 지자체에 할 역할이잖아요 이거를 근데 성공 요인을 봤어요 제가 또 건축가잖아요 보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파리 끝자락에 버려진 기재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신축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새로운 건물을 만들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버려진 창고, 버려진 항만, 버려진 터미널 이런 양조장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 대형 카페들 많이 보죠 외곽지에 도시 보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창업을 하면 대박이 납니다 제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민간이 기획자 공간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한 사례로 서귀포에다가 처음에 제가 내려갔을 때 거기에 저를 추천을 했어요 김종두 대표가 내려갔으면 좋겠다 내려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초고령화 도시로 선정됐어요 뭐 뭐 있어요 거기야 청년 아무것도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런데 공간을 설계했는데 건축사 사무소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맡기면 개업과 폐업을 동시에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입니다 아는 분 이제 몇 분 눈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딱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다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걸고 시에 있는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설득하기 시작해요 썻는 비용 다 메모리 비용으로 다 넘기고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서울로 데리고 와서 다 보여줬어요 이해했다 그리고 한 층을 늘리고 그렇게 그렇게 다 바꾸고 제가 인테리어 기획 설계 이런 것들을 다 해줬어요 그냥 무료로 다 해줬어요 해주니까 제가 아마 서귀포에서 성공한 이유는 50%는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제일 요즘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카페죠 스타버스 가서 합니까 그리고 귀에 이어폰 꽂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공부를 하는데 너 이 새끼야 너 뭐야 시끄럽고 그 카페에 무슨 공부가 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스타벅스 같이 시끄럽고 북적북적한 데 가서 이어폰 꽂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MZ세대들의 문화를 우리 죄송하지만 꼰대 세대들이 모르는 거죠 이게 벌써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바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간 기획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공간이 50%를 차지한다는 걸 저는 반드시 이 프랑스 스테이션 F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여러분 모디 총리가 재직권하면서 딱 세 가지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메이크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스타럽 인디아라고 외칩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는 스타트업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외쳐버립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했죠 그게 스타트업 국가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 여야가 다르지만 그래도 더 많이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시작됐잖아요 더 힘 싣고 있어요 지금 방향은 다 정상적이에요 이거는 여야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디 총리가 잘한 건 메이크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양질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인도의 유니콘이 17개였는데 좀 전에 아까 제가 몇 개라고 그랬죠 53개인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니콘이 세 배나 풀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경제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만든 인프라가 뭐냐 벵갈루라는 도시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한 12억 명 통계가 살펴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MS, 어도비, 펩시 글로벌 기업 CEO 모두가 인도 출신입니다 유대인 다음으로 우수한 CEO들이 많은 국가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코딩을 해서 그런 거죠 어릴 때부터 IT를 가르쳤죠 이런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IT 국가 하면 인도 우리나라도 한국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딩을 언제부터 정규 교과에 초등학교 들어간지 아세요 2019년도부터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제가 2020년도에 글로벌 컨퍼런스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초청자가 누구였냐면 구글 엔지니어였어요 현직 그런데 구글 엔지니어가 이런 애로 코딩 시대를 끝났대 또 뭐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은 이제 AI로 다 재편되니까 기본적인 베이직 코스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거를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과 2년 전에 정식 과목으로 채택했는데 이게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데 인도에 고민이 있더라고요 인도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놨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미국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기업들 보셨지만 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그러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제가 지역에 내려갔을 때도 그래요 부산광역시 제주도 인천광역시 다 완전 우리가 다 키워놓으면 다 서울 가버린대 제주도는 섬나라니까 다 육지 가버린다고 그러고 부산은 우리는 여기 봉 떨어져서 다 수도권 간다고 그러고 또 인천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인천은 가까이 있어서 또 다 간대요 저마다 변명은 다 있어 그런데 인도는 이렇게 다 해놨더니 다 미국으로 가서 정말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도 교육률이 굉장히 높아서요 MIT 공대 같은 IIT 공대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 전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갔는 친구들이 다 미국 가버리니까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벵갈루라는 도시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판교의 테크노밸리 같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인프라를 만들어주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미국 가보니까 오히려 경쟁만 치열한 거야 포화상태국 그런데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12억 명,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0명 중에 9명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지자체가 할 일입니다 지자체가 어떤 구역을 만들 때 토지구역 정리지구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 때 과거에는 거기에 아파트 짓고 그냥 부동산 뚝뚝뚝 잘라서 두부 썰듯이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제일 핵심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야 될 게 바로 스타트업이랍니다 이거를 잘 설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게 되면 이게 미래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 국가는 핀란드인데요 여러분 핀란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노키아, 그다음에 자일리톨, 그다음에 사우나 그렇죠? 여러분 핀란드가요 2012년도에 노키아가 몰락했습니다 핀란드 인구가 한 550만쯤 됩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가 우리도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노키아가 망했다고 핀란드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습니다 3년 동안 사실 인구가 작다 보니까 경쟁 성장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프처럼 그런데 이게 갑자기 4년째부터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시니어분들도 많이 계신데 퇴직자들이 노키아에 있는 퇴직 엔지니어들이 현지에 있는 알토대학이라는 창업대학 친구들하고 청년들하고 세대 간 융합을 통해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강국으로 다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보시면 그래프처럼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스타트업 강국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핀란드가 이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강국, 독일처럼 그렇게 허리가 튼튼해지는 이런 국가로 바뀝니다 이걸 이제 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9년에 6월에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셔서 또 하나 외친 게 있죠 그때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갔다 오셔서 유딜펀드, 디지털펀드, 그린유딜, 디지털유딜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에 바람직한 방향을 맞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을 맞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밀도 있게 설계하고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국가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여러분 에스토니아 들어보셨죠? 근데 에스토니아 인구가 얼마냐면 1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울산광역시 한 창원? 그러니까 작은 광역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 독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흥미로운 국가였다 근데 러시아로부터 소련에서 아 갑자기 러시아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네요 그래서 러시아의 기분이 감정이 많이 상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소련에서 91년도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게 30년 됐어요 독립하더니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이분도 이제 대통령이십니다 여성 대통령인데 고민이 빠진 거예요 90년대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뭘 먹고 살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보시면 그림을 잘 보시면 바로 한국과 일본처럼 바다 건너에 누가 있냐면 핀란드가 있어 근데 핀란드를 보니까 창업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야 보니까 저기 스타트업 창업으로 하면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사내? 그래서 얘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 국가를 세워야 돼요 디지털 국가를 그래서 정말 얘들은요 정말 놀라운 혁신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유니콘이 우리나라 18개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서울 경기에 다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130만 밖에 안 되는 우리 지역에 내려가 보면 이제 부산이나 대구나 가보면은 정말 아까 우수한 청년 우수한 대학도 없고 어렵다 지역 환경도 어렵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적고 우수한 대학이 없고 청년이 없어서 그렇게 그럼 정말 유니콘이 안 나오냐 여기 130만인데 유니콘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지자체 기관장들이 제대로 이걸 공부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을요 이 여성 대통령을 2018년도에 국회에도 모셨더라고요 그런데 모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지자체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다 똑똑하세요 훌륭하시고 역량도 뛰어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공무원분들하고 이어지면서 전문성이 죄송하지만 꽝입니다 이게 전문성이 안 됩니다 전문성이 기본 역량을 갖고 있는데 이 바뀌는 디지털에서 따라갈 수가 없고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순환보직제입니다 순환보직제 1년마다 공문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테크놀리지 쪽은 디지털 쪽은 굉장히 1년을 한 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5년을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1년마다 바꿔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절이 되고 예산은 계속 똑같이 계속 써도 써도 똑같이 현상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카이프 그다음에 트랜스포와이즈 그리고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는 이 기업 3개가 바로 유니콘입니다 이런 유니콘이 여기 나타나면 여러분 인구 130만의 유니콘 3개면 어떻습니까 그 경제가 살아남는 거죠 그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더 놀라운 것은 13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얘들은 이렇게 해외 청년들이 다 에스토니아 국가로 우리나라로 와라 영주권을 줍니다 그거를 하루 만에 내줍니다 신속 행정으로 적극 행정으로 그래서 보시면 200유로를 내면요 그러니까 100유로가 한 13만 5천 원쯤 되면 200유로가 한 2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해외 법인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100유로를 내면 전자에 영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는 시간이 한 1박 2일 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스타트업 할 때 해외 법인을 낼 때 내고 싶은 국가도 좀 있거든요 보면 싱가포르 맞죠 그리고 미국 이런 국가 중에 하나가 탑5에 들어가는 게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왜 여기는 법인세 10년간 면제 여러분 이번에 미국 텍사스에 기업들이 몰려가죠 그 핵심이 뭐죠? 법인세 10년간 면제죠 이런 특혜를 주잖아요 이걸 에스토니아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지자체들이 에스토니아를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 그냥 들은 분명히 봤고 제가 이 강의를 전국에 다녔거든요 제가 강원도 빼고는 전국 투어 컨설크 다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써서 시장님 6명을 만났어요 시장님 6명이 6분이 이 책을 공무원들한테 다 나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담당자가 어느 정도 설득되잖아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좀 알만하면 사라져요 순환보직제 때문에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인 사람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완한 게 또 전문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가 결국은 디지털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수준이 바로 스타트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누굴 탓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을 탓하는 게 이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 겁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요즘 청년들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취업하는 청년들도 있고 공무원 되겠다고 이런 친구들도 많지만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데 실패의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성공한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과거에는 내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지하철 요금하고 김밥 3억을 돈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3년 이내 정부 지원금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억에서 최대 1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그림은 내가 창업을 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업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 팀, 또 자본금, 또 공간 네 맞습니다 똑똑하신 분만 오셨네 자 공간이 필요한데 요즘 정부나 대학이나 보면 공간은 다 무료로 주죠 그럼 공간 해결됐어요 옛날에는 사무실 빌린다고 보증금 내야 되고 막 임대료 내고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사라졌어 그 다음 두 번째 자본,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시드 투자도 해주고요 정부에서 막 지원금도 줍니다 5천만 원, 1억, 천만 원 다 줍니다 그걸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어킹 스페이스 이게 이제 개방용 공간입니다 카페 같은 공간, 그리고 인큐베이터 보육 공간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9의 말 마무리 투수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제일 실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사장은 사장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사장질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사장이라는 지식과 경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경험이 부족한 거죠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 아는 게 적고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엑셀레이터가 왜 9의 말 마무리? 승패를 결정한다 9의 말 마무리 누구를, 멘토예요 멘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멘토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동반자거든요 이 엑셀레이터가 우리나라에 370개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지금 한 357개인데 지금 조금 더 느려가지고 한 370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 엑셀레이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업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멘토 만나면 인생이 풀리잖아요 좋은 멘토 만나면 잊을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 대학교도 지도 교수님 잘 만나면 내 인생을 도와주잖아요 창업에서 그런 엑셀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엑셀레이터가 서울에 집중돼 있죠 왜 지역에 창업 생태계가 잘 안 되는 왜 유니콘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훌륭한 학교가 있는 거죠 훌륭한 대학이 있으면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다 있죠 스타트업들이 다 훌륭한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그 훌륭한 엑셀레이터들이 다 서울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엑셀레이터들이 우리가 더 많이 육성을 해야 되고 후수한 엑셀레이터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우리 경제가 이렇게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어쨌든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도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런 엑셀레이터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재단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끌어들이고 이들을 진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도와줘야만 이 엑셀레이터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청자를 빚는 마음으로 스타트업을 바라보고 육성해줘야 됩니다 고려청자가 뭡니까? 혼을 담아야 된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걸 키워야 되지 뭔가 돈을 투자했다고 돈을 자꾸 바라보면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스타트업들이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오이 뭐지? 갑자기 변종의 늑대들이 여기서 날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서 만든 게 바로 대기업들의 엑셀레이터를 만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롯데, SK, 하나, 네오이즈 이런 분들이 새로운 신성장 동료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사회공헌, CSR, 그리고 요즘 ESG 이런 것까지 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거나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D2 팩토리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보면 하나는 드림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롯데, 벤처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빌더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지만 여러분 내가 테크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롯데, 벤처스를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네이버으로 가는 게 맞아요 내가 유통 패션을 하고 있으면 롯데로 가는 게 맞고요 내가 핀테크카를 하고 있으면 하나로 가는 게 맞고요 자기가 잘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알려주는 게 또 엑셀레이터죠 어디로 이렇게 방향성을 가요? 강남역에 내렸는데 1번부터 12번까지 출구가 있으면 출구가 다르잖아요 그걸 대학이 잘해야 되는데 대학을 또 잘 못해요 보육 매니저들이나 이런 교수님들이 이 민간 세계를 잘 몰라요 공공이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고 대학이 하는 게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버넌스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느냐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많이 부름붙었어요 많이 부름붙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간에서 역동적인 이런 모습들이 대학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정부의 관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엑셀레이터라는 말도 중요한데 벤처 캐피탈이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컴퍼니 빌더 따라해보실까요? 컴퍼니 빌더 이게 엑셀레이터하고 벤처 캐피탈을 그냥 압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이게 그냥 엑셀레이터와 벤처 캐피탈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막강하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재단은 사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 기관하고 그런데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저점에 있는 초얼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회사를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액션 CEO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전문적인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러한 전략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학교에서 나옵니다 이건 학교에서 대학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에서 나오는 일들을 제가 저도 한양대에 있어봤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컴퍼니 빌더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개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직접 액션으로 취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경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창조경제는 이런 거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기둥을 올리기 시작했으면 문재인 정부는 지붕을 세웠어요 투자 활성화는 했어요 그다음 시장이 M&A와 엑시 시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거는 그다음 시장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밑에서 끌어올리는 게 바로 컴퍼니 빌더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대학에서 해줘요 그런데 대학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벚꽃 순으로 문 닫는다는 소식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자꾸 문 닫고 있잖아요 경쟁력 있는 대학은 살아남겠죠 그런데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이제 거의 만찬 많이 안 남아서 제가 조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아세안 10개국에 강의를 하면서 10개국 초대를 받아서 과기부에서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조사를 한 내용인데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했냐 그걸 보면요 우리 미래가 보여요 어디를 육성해야 되느냐가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가 지금 16위입니다 서울이 서울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제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가지의 글로벌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종목을 우리 윤석열 정부는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왜 VC들이 민간의 이런 인베스터들이 어떤 분야를 투자를 했냐면 보시면 블룸버그와 피치북에서 52개 스타트업 펌에서 300밀리언트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분야가 10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컨슈머 서비스, 유통 커머스, 헬스케어 바이오, 모빌리티, 핀테크, 소프트웨어 솔루션, ICT 제조업, 프라테크, 그리고 게임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유니콘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테마별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제가 제주도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펼쳐보려고 정부하고 얘기 별로 힘듭니다 굉장히 대화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 가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네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 여러분 에듀테크 시장이 굉장히 떴죠 언제부터 우리가 비대면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잖아요 다 언택트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투자를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기업들을 해줘야 돼요 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신사업 육성을 사내에서 할 게 아니라 파운드에서 해야 돼요 이게 스타트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해안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AI와 DNA, 데이터 어네리티스, 스타트업 데이터 솔루션, 소프트웨어 솔루션 빅데이터와 AI를 기반하는 스타트업들이 미래를 장악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부상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추세와 국내 전 세계의 흐름에 쫓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정부 트렌드의 기조에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학이 30 유니버시티에서 앵트로프리너 유니버시티를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테크니온 이스라엘 공대라든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라든지 MIT라든지 인도 IIT라든지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명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네르바 스쿨이고요 저희도 사실 저희 재단이 올해 넥스트 챌린지 유니버시티라는 새로운 미네르바 대학을 만듭니다 이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범을 할 때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9개국 12개 도시를 연결하고 스타트업 대학입니다 새로운 대학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요 우리나라 공격이 바뀌어야 우리 다음 세대의 애들이 끌어올러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래도 애국자입니다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제대로 커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공격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못 따라가요 선생님들이 훌륭하기는 경험이 부족해요 디지털 경험이 없어요 자 끝으로 지자체의 발전 방향과 오판과 새로운 계획이라는 걸 제가 5장에 써놓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수도권에 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커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계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복적인 상상력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판을 뒤엎는 스타트업 이런 변종의 늑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소멸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 방안을 할 수 있다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제대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단절인 거죠 기획은 잘할 수 있죠 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모니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한 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이제는 7.0으로 가야 된다 전통사무실, 인큐베이팅, 코킹 스페이스 엑스레이팅 셰어하우스, 스쿨, 도시재생 스마트 시티를 하나로 그려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이브리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자체는 우리 정부는 스타트업과 도시재생 스마트 시티 교육을 묶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제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왜? 도시재생하고 스타트업은 뭐가 다릅니까? 원도심, 구도심을 살려면 신도시도 살려야 되고 신도시를 돈을 예산에 퍼볼 게 아니라 원도심, 구도심에 더 많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스타트업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한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플러그만 꽂으면 작동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